공효진 케비노 10월 결혼, 공효진 가톨릭에서 개종, 케비노 목회자 집안 두 번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결혼이란 서양 격언, 결혼은 성품의 연속적인 시험장입니다. 공효진은 가톨릭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데뷔적 프로필에는 종교가 가톨릭 세례명 유스티나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2011년 인터뷰를 통해 20대 후반 즈음에 개신교로 개종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케비노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외할아버지가 남침례의 소속 목사였고 외삼촌 또한 남침례의 소속 목사입니다. 공효진 10살 연하 케비노와 미국 뉴욕서 비공개 결혼 배우 공효진이 10살 연하 가수 케비노와 오는 10월 결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7일 공효진 소속사 매니지먼트 스푼 공효진 케비노가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하려 한다며 결혼식에 대해 두 사람의 뜻에 따라 양가 친시들만 모시고 10월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죠. 소속사 측은 인생의 소중한 첫발을 내디딜 두 사람의 앞날에 많은 축복과 격려 부탁드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케비노는 자신의 팬카페에 직접 쓴 손편지를 게시했는데요. 손편지에는 모두 잘 지내시죠? 요즘 제 첫번째 정규앨범을 준비하느라 바쁘게 살고 있었다라며 좀만 있으면 들려드릴 수 있을텐데 그전에 제 인생의 또 다른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었다. 맞다. 2년 전에 만난 그 사람과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고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케비노는 올가을 제가 태어난 곳에서 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라며 미국 뉴욕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효진은 1999년 영화 여고괴담트로 데뷔했으며 드라마 파스타 최고의 사랑 동백꽃 틀 무렵 영화 미스 홍당무 가장 보통의 연애 등 TV와 스크린을 오가며 활발한 연기활동을 했으며 케비노는 2015년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7 우승자 출신으로 싱글 연인 하우두아이 등을 발매했다. 2019년 JTBC 슈퍼팬드를 통해 밴드 애프터문을 결성했습니다. 공효진, 케비노와 결혼 발표 후 첫 근황 공개. 공효진은 20일 자신의 SNS에 그릅시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공개한 사진에서 공효진은 자연스러우면서도 연예계 패셔니스타답게 센스있는 패션을 뽐냈죠. 한편 공효진은 오는 10월 가수 케비노와 결혼할 예정입니다. 케비노가 SNS로 결혼 사실을 발표했고 공효진의 소속사도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케비노는 2년 전 한 여자를 만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는 저에게 인생 최고의 친구이자 소울메이트가 됐고 곧 저는 그를 제 아내라고 부르려 한다. 저희는 이번 가을 제가 태어난 곳에서 조용히 결혼식을 올리려 한다며. 한국에서 너무나 사랑받는 여배우와 함께 학유돼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리려 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 가족과 어르신들이 계신 곳에서 식을 올리려 한다고 밝혔죠. 공효진의 소속사는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천 공효진 케비노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천 튜브입니다. 카드 쿨스튜브 강력하점 크리스천 튜브 ruce천 튜브 크리스천